안녕하십니까 유치인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가 한국 제품이어서 너무 즐거웠던 영상을 보여 드립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여기에 씁니다. 자세한 한국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들이 여기에서도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가 보이시지요. 쉽고 빠른 진단 키트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보이지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진단 키트를 언박싱해 보이겠습니다. 설명서도 보이고 있고요. 연봉도 있네요. 테스트 약도 있고 진단 키트도 있습니다.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적힌 안내문서입니다. 자세한 한국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더에 약을 집어넣고 있어요. 아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이 귀엽지요. 양성인지 음성인지 기다리는 순간은 늘 긴장이 됩니다. 가정 모두가 음성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상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